너무 잘하셨구요 아 또 수고하셨던데 이렇게 또 상품 10만원 좋아하겠죠 여러분? 네! 아 좋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 또 나와서 오셔서 춤춰주셔서 감사하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드세요 혹시 꽝도 있나요? 없죠? 현금 진짜 찐 현금 실제로 평균 10만원을 준비했습니다 오우 안쪽에 있어요 네 천천히 오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드시고 이상 부상 주시고 화이팅 좋습니다 동빈씨도 네 맛있는 거 사 드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원님, 동부미님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랑대표는 부처예요? 아 막혀주네요 아낌없이 주는 나오네 아 네 제가 이래뵈도 재산이 20억이죠 오우 그럼 뭐 나이 얼리더 대표로 해야지 오우 여긴 리치 저희 이제 저희 곡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쵸 이게 맞곡이에요 사실 그쵸 마지막 곡인데 원하시면 앵코를 좀 하구요 네 네 컨디션 안좋으면 일찍 퇴근도 하는데 네네 어쨌든 저희 마지막 곡 어떤 웅남스타일? 강남스타일인데 전세계를 뒤흔던 전세계를 뒤흔던 강남스타일인데 강남스타일이 또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아 그쵸 누가 요즘 말춤 춥니까 아 요즘 말춤 안춥니다 저희는 보여드릴게요 저희 미트만의 스타일도 바꿔봤으니까 여러분들 언제 이렇게 쇼근도 회색하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앤이 구찌 팔래 나나? 앤이 구찌 이렇게 해가지고 5퍼만 원하셔야 할거에요 아 잘생겼어어 하나 둘 셋 웃음 어이 너무 귀여워요 요거 아니에요? 아 귀여워 어떡해 많이 팔로우도 해주시고 위투도 구독 한 분씩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간 없는 관계로 바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투나 박람스 스타일 렛츠고 파이팅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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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5 2.1 2.7 2.7 3.10 4.10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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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